안녕하세요 혜연이에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약손명가에서 나온 리프팅 밴드인데요.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존에 버전 1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지압볼이 있는 리프팅 밴드라고 해요. 저도 기존에 리프팅 밴드 진짜 많이 사용해보기도 했고 실제로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많은데 이렇게 지압볼이 있는 제품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사용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해보는 모습들이랑 추천을 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약손명가 하면 얼굴이 작아지기로 유명한 그런 곳이잖아요. 작은 얼굴 관리에 유명한 곳이다 보니 이런 리프팅 밴드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무상 보증이 1년 동안 가능하다고 하니까 혹시 고장이 나거나 부서지거나 하면 무상 보증도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은 이렇게 지압이 되어 있는 곳이랑 그리고 제품은 이렇게 핑크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우치도 예쁘게 되어 있고 제품은 한번 오픈해 볼게요. 제품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은 되게 여기 핑크색이 잘 붙어서 벨크로가 잘 붙어서 꽉 조일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이 윗부분 여기 부분이 턱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압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내 얼굴로 이렇게 갖다 대면서 전체적으로 턱부터 감싸주면서 이 양 사이드에 귀를 붙여가지고 얼굴에 꽉 해서 작은 얼굴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한테 셀프 홈케어 제품으로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사용해보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어떤 부분이 다른 제품들과 차이점이 있는지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귀가 나오게 착용을 해주고 여기 있는 돌기 마사지점을 이런 식으로 누르면서 15분 동안 골기 마사지를 해주면 된다고 해요. 30초씩 번갈아가면서 2세트씩 하면 된다는데 진짜 딱 여기 눌렀었을 때 붓기가 진짜 빠질 것 같은 그곳에 이렇게 돌기 마사지할 수 있는 얘네들이 지적, 지압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시면 약속면과의 홈케어 얼굴 작아지는 그런 방법이 된답니다.